11번째 포인트 산업디자인에 대한 이야기에요. 시각디자인 다음으로 산업디자인에 관련된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산업디자인에 관련된 부분은 시각디자인에서는 각각 매체별로 분야별로 좀 문제가 나온다면 산업디자인은 프로세스 위주하고 스케치하고 렌더링, 모델링에 관련된 각각의 개념들 그리고 이거에 대칭될 수 있는 용어들 위주로 해서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산업디자인에 대해서 우리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디자인의 발상 방법 및 아이디어 전개 쪽에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발상의 발전 단계부터 보도록 할게요. 디자인 발상 어떻게 우리가 아이디어를 발상해야 될까? 무작정 새로운 창의적인 것들이 막 당장 탁 나오는 게 아니라 우선은 첫 번째 단계로 우선 모방의 단계부터 우리가 시작한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디자인 실력을 좀 키우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갑자기 내 실력을 키울 수 있을까? 처음에는 모방 단계부터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기의 디자인 발상과 전개 단계로서 후진구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무조건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고요.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단계예요. 자, 그 다음에 수정 단계. 개발 도선구에서 이루어지는 단계로 모방을 통해서 수정 과정이 보통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적응 단계는 선진구에서 시도되는 디자인 단계로서 수정 단계를 넘어서 새로운 창조적인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단계입니다. 자, 혁신 단계로 넘어가면 유행이나 트렌드를 이끌 수 있는 선진구에서 진행되는 디자인 단계로서 혁신적인 디자인을 만드는 단계인데요. 우리가 보통 학생들,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보통 작업하는 단계들도 거의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 이게 윤리적인 부분에서 보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단계를 거친다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디자인의 역사가 길지가 않죠. 외국의 선진국에 비해서 보면 우리나라도 보면 1950년대, 60년대 디자인을 시작해서 70년대 보면 거의 우리나라 과자 패키지나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보자면 거의 일본의 디자인을 거의 다 모방을 해갖고 왔어요. 우리나라의 국민 과자인 새우깡, 빼빼로 이런 것들만 봐도 거의 일본 패키지를 그대로 모방의 단계를 거쳐서 왔죠. 그러다가 우리나라 나름대로 조금조금씩 수정을 하죠. 우리나라의 입맛에 맞게끔 수정하고 나름대로 조금 더 창조적인 디자인을 해나가다가 요즘에는 거의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디자인이 전세적인 엄청난 트렌드를 이끄는 유행을 앞서가는, 선도하는 그런 디자인, 혁신적인 디자인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선진국적인 디자인을 하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벌써 이 짧은 시기에 벌써 이 네 단계를 다 거쳐 나간 겁니다. 디자인의 발상 단계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한다 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짧은 시간에 디자인을 좀 빨리 익혀 나가겠다 한다면 연습삼아 이걸 그냥 해서 아웃풋을 실제 디자인으로 발표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연습삼아 내 실력을 키운다 한다면 이런 단계를 한번 거쳐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신제품의 개발 유형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신제품을 개발하겠다. 처음에는 모방 디자인을 해보고 리디자인을 하기도 하고 스타일링을 하기도 한다. 모방 디자인은 기존의 기능이나 성능을 바탕으로 해서 재창조하는 방법을 얘기하고요. 리디자인은 같은 제품의 성능, 디자인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것, 그거를 리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스타일링은 외형적인 부분만 주력해서 디자인을 하는 경우 그거는 스타일링 디자인이라고 그래요. 조금 개념이 좀 다르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컨셉 회의를 들어가거나 이럴 때 회의를 하실 때도 이번에 회의 추측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 제품을 리디자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타일링 디자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딱 들으시고서 아, 요거에는 제품이 변하는 게 아니라 외형만 변화를 주겠다는 뜻이구나. 아, 요거에는 디자인을 수정하겠다는 뜻이구나. 라는 걸 이렇게 딱 캐치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이런 용어들을 잘 알아야지 회의에 들어가셔서 전반적인 프로세스, 전반적인 방향성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문제만 잘 푸는 게 아니라 나중에 디자인업을 하실 때도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한 전반적인 업을 할 때도 이해하실 수 있는 폭을 열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아이디어 발성법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이디어 발성법도 시험에 자주 등장하고요.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브레인스토밍에 관련된 문제가 제일 많이 등장을 해요. 브레인스토밍과 고든법에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이게 제일 많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고든법에 관련된 문제가 빈도수로 따지면 두 번째 정도 많이 등장하는 문제예요. 자, 브레인스토밍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유연산법이에요. 자유연산법. 그래서 여기서 브레인스토밍은 절대 남의 의견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많은 양을 아이디어로 도출해낸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브레인스토밍입니다. 자유연산법을 통해서 다양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얻도록 하는 거. 그게 브레인스토밍 방법입니다. 자, 시네스틱은 문제의 관점을 다르게 하여서 연상되는 점을 찾아낸 방법이 시네스틱. 고든법은 명확한 주제가 아닌 컨셉이나 키워드만 제시해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이 고든법. 체크리스트법은 특정 문제에 대한 항목을 나열하고 특정 변수 등을 검토해서 분석하는 아이디어 방법. 좀 방법이 살짝살짝 다르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막 내느냐, 컨셉 키워드를 제시해서 아이디어를 도출하느냐, 항목을 나열해서 변수, 검토, 분석을 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아이디어 반성법이 좀 다르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용어를 묻는, 방법을 묻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품 디자인 계획 및 프로세스. 제품 디자인이 어떻게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는지 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제. 먼저 계획의 수위를 패야겠지요. 그 다음에 컨셉이 나오겠죠. 어떻게 해야겠구나. 자, 이번에 우리가 의자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의자는 어떤 식으로 만들겠냐. 학생용 의자다. 학생용 편하게 앉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냐. 자, 학생용 의자인데 회전이 안 되게. 학생들 자꾸 앉아가지고 의자 빙글빙글 돈다. 의자 빙글빙글 돌지 않게 어떻게 만들겠다. 자, 아이디어 스케치를 해야겠지요. 그러면 아이디어 스케치 한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렌더링 작업을 하고요. 아, 렌더링 작업 한 다음에 이게 실제로 만들면 이런 모양이 될 것이다. 라는 목업 작업을 하고 자, 목업 작업이 됐으면 이제 어떻게 실제 제작할 것이 도면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제작이 될 모델링을 한 다음에 아, 이걸로 결정하겠습니다. 결정. 이제 생산, 상품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자, 제품 디자인 조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품의 기능과 형태 등을 통해서 제품의 특정한 목적을 충족시켜야 된다. 특히 제품 디자인에서는 목적성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목적성에서는 특히 기능과 형태에 대한 부분이 항상 따라가게 되겠죠. 기본적인 조건에는 기능성, 심미성, 독창성, 경제성, 안정성 우리 앞에서 제일 초반에 디자인의 5대 조건에 대한 얘기 했었어요. 디자인의 5대 조건 디자인의 조건에 대한 얘기였 때 기능성, 한목적성, 심미성, 독창성, 경제성 이런 얘기, 질서성 했는데 그거는 전반적인 디자인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번에 제품 디자인의 조건 얘기 했잖아요. 제품 디자인의 조건에서는 뭐가 들어갔냐면 기능성과 안정성이 들어갔죠. 안전해야 되고 기능에 대한 부분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기능과 안정성에 대한 얘기가 제품 디자인에서 들어간다는 거 이게 약간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무슨 조건에서 앞에서도 들어가 있었는데 갑자기 제품 디자인에서도 조건이라는 얘기가 또 나왔으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굿 디자인에서 나왔던 5대 조건과 제품 디자인에서 나오는 조건이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비교해서 기능성, 안정성이 여기선 들어가는구나 차별해서 비교해가지고 여러분들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케치 및 렌더링 기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및 렌더링 기법 스크래치 스케치 스크래치 스케치 시험에서 좀 많이 등장합니다. 스크래치 스케치 스크래치 스케치 초기 단계 가장 처음,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스케치예요. 구상된 아이디어나 이미지를 간략하게 그리는 거 어? 그러면 이거 뭐예요? 아이디어 스케치잖아요. 자, 아이디어 스케치를 뭐라고 부르느냐? 스크래치 스케치다. 우리가 보통 흔히 많이 얘기하는 아이디어 스케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품 디자인에서 초기에 구상된 아이디어 가장 간단하게 그리는 그 스케치를 뭐라고 부르느냐? 스크래치 스케치다. 스크래치, 스크래치 우리 얼굴에 스크래치 났네. 너 얼굴에 상처 났어. 막 이런 거 스크래치 났다 그러잖아. 그것처럼 슥슥슥슥 그린 스케치 스크래치 스케치 초기 단계에 그린다. 자, 러프 스케치 아이디어를 서로 비교, 검토하거나 전체의 구성을 정리하는 스케치 그것보다 조금, 스크래치 스컷 스케치보다 조금 더 발전한 그런 스케치라고 보시면 돼요. 러프 스케치 비슷하긴 비슷한데 그것보다 조금 더 정리된 그런 스케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타일 스케치 목적에 따라서 부분, 전체의 외관상에 여기서 뭐가 들어간다. 컬러, 질감, 패턴, 스타일 등이 정밀하게 좀 들어갔다. 스타일 스케치에는 이런 애들이 조금 더 들어가요. 스크래치 스케치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러프 스케치, 러프 스케치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스타일 스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디테일, 디테일, 디테일하게 표현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스크래치 스케치는 그냥 간단하게 연필이라든지 펜으로 간단하게 그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스타일 스케치는 거기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만약에 주전자라면 뭐가 어느 부분이 좀 디테일해야 될까요? 손잡이라든지 물을 따르는 물을 따르는, 물이 나오는 이 있고 이런 부분이 좀 더 디테일하겠죠? 이렇게, 이런 부분들,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좀 더 정밀하게 거기에 컬러나 질감, 이런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그린 거, 스타일 스케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시험에 자주 등장하니까요.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렌더링, 렌더링에 대한 부분.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이 최종적으로 제작되었을 때 완성되는 예상도, 완성됐을 때 이렇게 보일 거예요 라고 보여주는 그림을 뭐라 부르느냐 렌더링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는 위에서는 아이디어를 보여주는 거라면 얘는 완성되는 예상도를 렌더링이라고 부릅니다. 자, 얘는 마커로 그리거나 수채화물감 옛날에 이렇게 했죠? 요즘은 거의 컴퓨터로 작업을 하지만 보통 수작업할 때는 마커나 수채화물감으로 많이 그렸어요. 기본적인 요소로는 형태표현, 음영, 색상, 공간표현, 재질표현 이런 것들이 렌더링 안에 표현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자, 모델링으로 넘어가 볼까요? 모델링. 자, 모델링에서는 종류들이 좀 많이 등장합니다. 자, 모델링에서는 제품의 형태를 3차원적인 입체로 해서 보여주는 거 앞에서 봤던 렌더링이나 스케치는 2D였어요. 모델링은 이제 3차원 입체로 보여주는 겁니다. 제품을 구체적으로, 3차원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모델링인데 자, 모델링의 종류를 보면 러프 모델이 있고 프레젠테이션 모델이 있고요. 프로토타입 모델이 있어요. 자, 러프 모델은 디자인 과정의 초기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모델이 바로 러프 모델이에요. 초기 단계니까 이름이 뭐냐? 스케치 모델 또는 연구용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자, 러프에요, 러프. 그러니까 아주 그냥 거칠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모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제 프레젠테이션 모델이라고 부르고요. 제품 디자인을 제출하고 전달하기 위한 모델이에요. 제시 모델, 이렇게 만들 예정이에요. 더미 모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 모델은 실제로 가공, 제작되는 워킹 모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디자인이 결정된 후에 제작들한테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완성형 모델을 보여주는 걸 프로토타입 모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시험에는 보통 프로토타입 모델이 많이 문제로 출제됩니다. 종류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프로토타입 모델, 러프 모델 같은 경우는 문제 잘 안 나오고 프레젠테이션 모델이나 프로토타입 모델이 둘 중에 하나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프로토타입 모델, 완성형 모델, 실제로 가공, 제작되는 그런 모델이죠. 특히 제작자한테 이렇게 완성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델링 중에 하나 프로토타입 모델이 많이 나오니까요. 그거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케치, 렌더링, 모델링, 세 가지 구분해서 보시고 이게 단계별로 명칭들이 좀 있었죠. 관계별로 명칭들 각각 외워두시고 비교해서 시험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